포항 여객선 터미널과 울릉 도동항을 오가는 쾌속선 선라이즈호가 이달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올라오는 6월에는 울릉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까지 투입될 예정인데, 어느 때보다 울릉도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포항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 출항을 기다리는 울릉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발권을 마친 승객들은 이달부터 정상 운행한 선라이즈호에 줄지어 탑승합니다. 배 크기가 작은 편이라 높은 파고엔 약점이지만, 소요시간은 2시간 반에 불과해 봄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속선 운항과 함께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발하는 유시다호 포로와 울진 울릉으로 오가는 썬플라워 크루즈호까지, 대형 카페리 여객선도 이미 두 척이나 갖췄습니다. 여기에 울릉군과 선사 대저해윤이 준비한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까지 오는 6월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천 톤급 규모로 970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고 운항 시간도 짧아 퇴역한 썬플라워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에서 가장 빠른 여객선인데, 오는 6월 말 취향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선박과 다르게 파도를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과 울진에서 울릉도를 오간 승객 수는 98만 7천여 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쾌속선부터 대형 여객선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울릉도 접근성이 어느 때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